안녕 여기가 갤러리에 우리가 왔는데 어떤 전시를 보게 됐죠? 저희가 본 전시는 김영갑 작가님께서 생전에 찍으셨던 중간산 크기의 오름들에 대한 영상과 사진들을 봤어요. 중간산은 일반 산처럼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름, 용눈이 오름 같은 오름들을 굉장히 많이 남기셨는데 지금은 제주도가 많이 발전이 됐지만 먼 이전에 굉장히 자연 속에서 있었던 오름들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입장할 때 엽서 받았는데 우리 두 가지 받았죠? 두 개 중에 혹시 뭔가 더 아름답다고 느끼는 엽서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. 둘 중에 사실 저는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큰 그런 건 없지만 첫 번째 사진입니다. 이유는? 저희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봄이지만 가을 같다.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제주도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?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잘 담겨진 것 같아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알겠습니다. 빠이! 안녕! 안녕! aria